자 김남일씨가 부릅니다. 자 이러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김남일씨가 부릅니다. 난 나름대로 살았다고 자부한데 아들 딸 다 키워서 지집장에 가보냈다 산을 보기보다 내려온 공기 더 희린대로 살았다 이젠 아무리 새해 내 생을 위해 나를 위해 한번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하지만 이 맘 공로는 무슨 가닥일까 나 지금까지 저기까지 잘 왔는데 나 열심히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아들 딸 다 키워서 온 직장에 가보냈다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하나님 해야지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고치게 살아보라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